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또 우리를 통치하고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많은 논란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온다. 이런 것은 다 잘못된 것이라고 했어요. 이걸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날과 그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걸 안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자기가 무슨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천사가 와서 그런 게시를 줬다. 별걸 다 해도 그거는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은 그거는 마귀가 준 것이거나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어떤 모든 체험이나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뭘 했을 때도 반드시 그것을 성경으로 확인해 보고 성경에 맞는 거면 맞고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신령하게 그 사람을 여기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말하는 그런 것들이 성경과 맞지 않아도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 할지. 사도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런 어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뭘 했을 때 그런 말 있잖아요. 기자들이 보도를 하기 전에 팩트를 체크한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그런 것을 체크를 해가지고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유언비와 같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걸 보도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거를 다 이렇게 분별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몇 월 며칠 날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어느 때쯤 오신다는 것은 알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교회 시대예요. 사실은 7년 대환란 기간도 교회 시대라고 어떤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초림하고 나서 200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 시대라고 해요. 그런데 이 교회 시대 마지막에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7년 대환란이 이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었는데 예수님의 제림은 언제이냐. 이 7년 대환란이 끝나고 1000년 왕국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제림을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7인 재앙, 7나팔 재앙이 있고 또 이기는 자들의 비밀한 휴고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세계를 통찰한 아주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요. 그 사람이 뭐냐면 바다에서 나오는 세상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후에 땅에서 나온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하고 그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666표를 만드는 이런 일에 악장선 사람이 거짓 선지자. 아주 유명한 애연자이거나 목사일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를 숭배하도록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지는 그 성전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에게 전하도록 하고 또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런 엄청난 또 일곱 대접 심판 여기서는 이제 666표를 받으라 안 받으면 죽인다. 또 짐승 이 적그리스도에 경배하라 하면 안 하는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이죠. 그리고 이 대활란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이 후 3년 반에 마지막 때쯤 가서 어떻게 여기에 알곡 성도들의 아주 많은 여기서는 은밀한 가운데 휴고 소수 14만 사치인데 여기서는 많은 성도들이 활란을 통과하고 알곡이 된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공중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지금까지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하는 이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 예수님이 부활했을래 그 몸처럼 죽지 않고 세워지는 영화로운 몸으로 이제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휴거. 이 땅에 이제 여기 알곡 성도로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대부분의 이런 크리스찬들이 영화로운 몸으로 이 예수님이 공중에 오셨을 때 여기에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휴거가 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배웠고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땅으로 내려오세요. 그런데 이제 이 아마게톤 전쟁은 이 저크리스도가 전 세계에서 많은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아마게톤이라고는 거기에 군대를 모아서 예수님과 한 판 싸움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짐승 저크리스도도 잡아서 이 지옥 유황불에 던져버리고 사람들을 미워 받은 거짓 선제와 이 땅에서 나온 짐승도 유황불에 던져버리고 여기 저크리스도의 군대를 완전히 이제 여기서 다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시면은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보니까 나오잖아요. 짐승 저크리스도와 거짓 선제를 먼저 유황불에 집어던지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사탄을 결박, 마귀를 결박해서 무저경에다가 천년 동안 천사를 보내서 결박해서 가둬놔요. 그리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상급 심판을 하고 여기 대환란을 통과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살아있는데 그 모든 민족을 예수님이 모아서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천년왕국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때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처럼 지금 이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된 이 세상이 주약으로 가득한 세상이 천년 동안 완전히 회복이 되는 모든 만물을 회복이 되는 이런 역사예요. 그런데 이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은 에루살렘, 지금 이스라엘의 에루살렘에다가 수도를 정하시고 거기에 보좌를 두시고 세계를 다스리시는데 이 천년왕국에서 백성이 있고 왕이 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백성은 어떤 사람이야. 주님이 제림하셨을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서 양과 염소로 구별할 때 염소는 지옥으로 가고 마귀와 사자들을 예비하는 지옥으로 가고 양으로 구별된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에 육체를 입은 그 사람들이 백성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 양은 뭐냐. 그러면 이 환란 기간 동안 이 땅에 예수님 믿고 유대인들과 하나님 백성들을 도와주었던 그런 어려울 때 도와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양으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보니까 첫째 부활 있죠. 둘째 부활은 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있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서 상급 심판을 해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걸 그대로 나누었어요. 세 가지로. 화면이 안 나온가요? 그러면 이게 상급 심판에서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상을 못 받고 그냥 백성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상을 받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요. 구원은 받았지만 불가운데서는 같은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고 바깥 없는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징계를 받게 되고 이제 부끄러운 구원도 아니고 영광스러운 구원도 아닌 그냥 보편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여기에 어떻게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세 부류로 나눠지는 겁니다. 다시 그 도표를 보세요. 여기 보면 양이 딱 있죠. 이 사람들은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나눌 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을 도와줬던 사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가운데서 이제 상을 못 받고 그런다고 부끄러운 구원도 아닌 그런 사람들 휴거된 자들 가운데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이 백성으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왕로로 단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왕로로 단 사람들은 순교자들 그다음에 모든 활란과 시험을 고난 속에 이긴 자들 충성된 자들 그리고 주님 앞에 상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로로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양으로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게 돼요?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다 뭐 여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여기서 이제 생활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것과 똑같이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부활체를 입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양으로 여기에 많은 민족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이런 걸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천년 동안 그야말로 질병도 없고 전쟁도 없고 평화의 기간 동안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낙원이 돼서 1천년 동안 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천년 전에 예수님은 이제 지금 초님하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에 만한 게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아주 놀라운 이 지복 천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마지막에 천년한국이 지날 때 물론 인구는 엄청나게 또 늘어날 겁니다. 이때 사람들은 뭐 100세 죽고 200세 죽고 이런 게 없어요. 뭐 또 이제 에덴 동산에서처럼 900세 이렇게 막 살게 되고 엄청나게 수명이 길어지니까 어마어마한 인구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이 되면은 천년한국이 복된 시간인데 이 시간이 마지막에 갈 때 어떤 일이 있겠느냐. 오늘 여기 보면 그거 나와 있어요.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다시 한 번 그 도표를 보냈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제 이름에서 짐승과 거짓 선자를 결박하게 지옥불에 던지고 사탄을 결박하게 무적에게다 1천년 동안 가둬놓는다 했죠. 그런데 거기에 천년 동안 가둬놓는데 요한계시록 20장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무적에게 던져놓고 잠그고 그 이외의 인보와의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망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 하겠죠. 예수님이 제 이름할 때 천사가 보내서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 무적에게 가두어서 천년 동안 미욕을 못하게 했어요. 망국을. 그런데 천년이 참여는 그 후에는 반드시 뭐라고 했어요? 잠깐 노일이라고 했죠. 잠깐 노일이라고 했는데 7절 말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7절 20장. 천년이 참여 뭐예요? 사탄이 그 옥에서 노여 그랬죠. 잠깐 천년이 자기까지 미욕을 못한다고 잠깐 노일이라고 했고 천년이 참여 사탄이 그 옥에서 무적에게서 어떻게 돼요?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도표를 이거 좀 보여주세요. 이거 지금 쓰면 이게 뭐가 묻어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사탄을 여기 결박을 했어요. 여기서. 그런데 이 마지막 때 되니까 사탄이 놓인다고 했잖아요. 사탄을 놓여요. 잠깐 놓이라고 했죠. 그럼 사탄을 풀어놓는 이유가 뭐냐 이거.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천년 동안 가둬놨던 사탄을 이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는 이 사탄을 무적에게 가둬놨는데 왜 여기서 사탄을 풀어놓느냐 이거.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이 천년왕국에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이 태어나겠죠. 태어나. 그런데 이 여기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그들은 이 예수님 만앙의 왕이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왜? 여러분 이 보십시오. 모든 민족이 양과 염소로 나누고 양이 들어갔는데 이 양들 그리고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낳을 때부터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뭐를 가지고 있어요?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를. 그러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이 마신 예수님을 자기들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구원을 받아. 그러면 이때는 마귀가 결박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이나 여기 들어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왜? 마귀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이렇게 미혹을 하는데 마귀를 지금 딱 결박해 놨잖아요. 무적에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천연한국이 끝나갈 때쯤 이 사탄 마귀를 풀어넣는 이유는 뭐냐? 이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한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진짜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건지 진짜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건지 그것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사탄이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럼 사탄이를 딱 풀어놔. 그럼 사탄이가 가서 어떻게 돼요? 거기 아까 다시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가 들이라 여기 보면 사탄을 풀어놓으니까 나와서 땅의 옥에서 나왔죠. 무적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을 가서 뭘 한다겠어요? 미혹한다겠죠.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에서는 죄를 지을래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마귀가 없으니까. 천년왕국에서. 그런데 이제 사탄을 풀어놓으니까 사탄 노입 사탄을 이제 놓아놔. 그러면 이 마귀 사탄이 가서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여기에 들어갔은 양들과 이 양에서 태어난 수많은 자녀들이 있을까요? 아마 이 사람들이 수십억은 될 거예요. 왜냐? 천년 동안 아이를 낳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아이를 낳겠는가. 어마어마하게 아이가 낳죠. 그러면 수십억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는 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또 승리한 그리스오인들 충성된 순교자들 이런 사람들이 각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이들 안에는 다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죄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 사탄을 풀어놓으면 사탄이 가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또 왕으로 섬겼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왕으로 섬겼는데 사탄이가 딱 미혹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이 사람들이 믿는지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지 아는지 이게 뭘 받겠어요? 시험을 받는 거예요. 시험을. 시험을 해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항상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어주시고 뭘 따먹지 말라겠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거는 뭐예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거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악이란 놈은 어떻게 합니까? 가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을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죠. 이런 일이 에덴 동산에 아니 천년한국에서도 마악이 풀어놨을 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게 금이라고 했을 때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 몰라면 불 속에 넣어보면 되죠. 불 속에 넣으면 타져버리면 이건 어떻게 금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야 되는데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불같은 시험을 시험을 해봐야 시험을. 그럼 그 시험 가운데서 그걸 이겨낸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거지만 그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사탄을 쫓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알고 가고 알고 가고 쭉정이를 나눌 때 쭉정이 이걸 알고 가고 쭉정이를 이걸 나눌 때 어떻게 하면 키질을 하는 거예요. 키질 그럼 키질을 하면 알고 가고는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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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밖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이게 키질을 한다는 게 시험을 하고 나를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이런 것이 왔을 때 주님 품으로 그리고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은 알고기고 좀 시험이 오면 그냥 택힌 게 나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이런 사람은 이게 뭐예요? 쭉정이라는 거예요. 쭉정이. 겉으로 볼 때는 알고 갔지만 알고야 쭉정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마귀를 풀어놓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만왕의 왕으로 섬길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정말 이들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런 거짓된 믿음인지 이것을 시험을 해보면 바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로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돼요? 사탄이 미혹할 때 거의 넘어가지고 주님을 배반하고 사탄의 편에 서는 사람들도 그때 굉장히 많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거기 다시 말씀 한 번 8절을 한 번 보여주세요. 여기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가 틀리라 이러니까 그러면 그때 반역한 사람이 많다는 게 적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네. 여러분도 엄청난 그러니까 다시 그 도표를 보여주세요.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왕으로 다스린 여기 들어간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태어나고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서 이 안에 백성으로 된 사람들 왕으로 된 사람들은 반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그리스도인들도 반역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왜냐. 그러면 이 부활에 들어갔지만 이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자유의지가 없으면 로봇 같으면 반역이나 이런 게 없지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반역할 수 있을지도 혹시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못. 그런데 이 양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여기서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님을 왕으로 구원자로 왕으로 믿고 섬기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귀가 노여서 이들을 시험해요. 그럼 가서 미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고 이 곡과 마곡을 따라서 예수님을 대저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게시록 20장 7절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노여 나와서 땅의 사람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에 모래가 되려 여기 보니까 천년이 참해 사탄이 옥에서 무조경에서 나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리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에 모래가 되리라 이렇게 했죠. 자 여기 보니까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싸움을 붙인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대저하게 되는 건데 자 이 마귀가 가서 미혹할 때 거기 미혹된 나라들이 나와요. 이게 이제 곡과 마곡이라 나오는데 이게 자세하게 나온 데가 있는데 구의학성 에스겔서 이게 자세히 나오는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곡과 마곡 이런 나라들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자 에스겔서 3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마에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수와 메색과 두바랑 고개계로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애원하여 계속 읽어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로수와 메색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의 말과 기마병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수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왕의 도갈마 족숙 북쪽 끝에 도갈마 족숙 그 모든 때 그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랬죠. 다시 1절부터 한번 봐요. 요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에스겔에게 임하여 그런 말씀이에요. 이르시기를 2절 인자야 너는 곡과 마곡당에 너는 마곡당에 있는 로스와 그리 조금 전에 곡과 마곡을 가서 이렇게 마귀가 한 그들을 미혹해서 싸움을 붙인다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너는 마곡당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바랑 곧 고개개로 얼굴을 향하여 그들에게 애원하여 여기 곡도 나오죠. 마곡당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바랑 곧 고개개로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 마곡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북쪽 옛날로 하면 소련같은 이런 쪽을 가르치는 북쪽을 가르쳐요.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로스가 나오는데 이 로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현대적인 거로는 러시아를 말해요. 러시아 그 다음에 로스와 메색이라고 나오죠. 이것은 모스크바를 말해요. 모스크바의 앳이름 이게 그 당시는 러시아를 로스라고 지금 모스크바를 메색이라고 두바랑 이게 해서 두발은 뭐냐면 시베리아를 가르치는데 고개개로 이게 이 러시아 북쪽에 있는 왕을 말하는 겁니다. 고기라는 것은 얼굴을 향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에 그것이 이미 벌써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말세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지 그거를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기라고 는 두발왕이 마곡당인 로스와 메색을 데리고 이제 어디로 오냐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거예요. 계속 보겠어요. 다 3절 이르기를 주여 이같이 말씀하시길 로스와 메색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저가요. 이제 로스가 러시아나 메색은 모스크바를 말하고 그 다음에 두바랑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나라들을 총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나라의 왕이 고기인데 내가 너를 대적하여 4절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를 깨고 너와 말과 김화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낸 완전한 갑옷을 쭉 해가지고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5절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이게 바사가 뭐냐 여러분이 들었으니까 바사왕 고레스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이게 바사 이건 지금 이란 바사는 이란 그 다음에 구스가 나오죠 구스는 어디예요 여러분 좀 들어봤잖아요 어디 에디오피아 그 다음에 붓 붓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리비아에 그 다음에 또 있을 겁니다 뒤를 넘겨보세요 고멜과 이 고멜은 체코나 폴란드나 독일 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말해요 그 다음에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이 나오죠 고멜이 나오고 도갈마 족속이 나와요 도갈마 이 도갈마 족속은 뭐냐면 지금의 터키를 말해요 이거는 폴란드 체코 이런 그 이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말해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지금 요한 요한 게시록에 있는 것보다 더 에스겔 38장이 자세히 나왔는데 두발왕 두발왕 고기 군대를 이끌고 와요 로스 메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로스는 러시아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다음에 메색은 모스크바 북쪽에 있는 마곡 북쪽을 이스라엘의 북쪽을 이걸 뭐 이제 두발을 시베리아라고도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쪽에 지금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어떤 한 강대한 나라가 이런 이란과 구스와 북과 고멜과 도갈마 이런 족속과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어디를 이제 공격하러 온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들이 현재 옛날에는 이게 보면 폴란드나 체코나 이런 나라들은 다 소련의 옛날에 그런 어떤 밑에가 있던 나라이고 지금은 이제 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여러 나라로 러시아 그러나 주도적이죠 거기에 키리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무슨 스탄스탄 해가지고 다 갈란졌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푸트윈이 지배하고 있는 러시아가 굉장히 강대국이에요 그리고 이 러시아하고 이 나라들은 전부 거의가 다 어떻게 돼요 가까운 나라들이에요 다 그렇죠 굉장히 가까운 나라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추측하건데 그 마지막 때에도 러시아 그쪽에 있는 중심으로 한 이런 나라들이 큰 연합구를 이루어가지고 사방에 가서 미혹을 한다고 했잖아요 수많은 나라 여기에 이름을 나오지만 이름이 안 나온 나라들도 많이 가서 사탄이 어떻게 돼요 미혹을 해요 그리고 이 두발람 고기 그 많은 바다에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을 군대를 이끌고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장을 해가지고 온다고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누구와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 오는가 에스겔 38장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 나루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돌아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이 거주하는 중이라 그랬죠 여러 날 후에 곧 말년에 그러니까 이 세상 끝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돌아오며 이방에서 나와 평안이 거주하는 중이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도표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AD 70년에 완전히 이 나라가 멸망을 했는데 그 나라가 완전히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엔 이스라엘은 이미 벌써 몇백년 전에 죽고는 빼앗겼어요 그런데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랬더니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도 예전에 포로로 잡혀가고 와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돌아올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에서 멸망을 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거의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세계에 흩어져 있었어요 전 세계 유대인이 없는 나라가 없이 다 흩어져 있고 독일 히틀레이에서는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러시아에 갔어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운동을 하냐면 이스라엘로 고토로 돌아오기 위한 귀환운동 회복운동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구소련 시대에서부터 돈을 주고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그런 사업가들이 돈을 엄청나게 주고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전 세계 지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보다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천년한국 시대가 되면 전부 다 돌아와요 지금도 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때 제3성전을 거주하게 되는데 이 천년한국 때 전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놓여가지고 미혹한 곡과 마곡의 군대가 연합군들이 어디로 가냐 에루살렘이 있는 거기 유대 이스라엘 지금 평안히 돌아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같은 곳마다 박해를 당했잖아요 칼과 이런 위에서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벗어나서 고토로 돌아가고 천연한국 때 이들이 팔레스타인에서 아주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곡과 마곡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을 하는 겁니다 거기 말씀 다시 한번 그 밑에 계속 보겠습니다 8절 아까 봤는데 9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는 거죠 군대가 계속 보겠어요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네 그날의 네 마음에서 여러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요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가서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와서 편안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물건을 겁탈하며 놀아가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폐하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이스라엘이 치러 온다는 겁니다 이 군대가 이스라엘 하나는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들을 멸하로 이스라엘 땅으로 엄청난 곡과 마곡 그리고 그 연합군들이 막 어마어마한 군대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군대가 뭘 아냐 그러면 게시록 20장 9절을 보겠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여기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그랬죠 네 자 이제 다시 그 도표를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에 지금 천년한국에서 첫째 보안에서 백성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전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그리고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세계 흩어져 있죠 그런데 이 지금 곡과 마곡이 중심이 된 이런 군대들이 금방 20절을 성도들의 구절을 봐버렸어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그랬죠 성도 성도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조금 전에 유대인 나왔죠 유대인을 없애려고 성도들의 진을 그 다음에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메 그랬죠 지금 사랑하시는 성이 뭐냐 에루살렘이에요 에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그때 에루살렘은 세계 천년한국의 수도인데 거기에 만왕의 왕이시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과 마곡의 군대들은 뭐라 하겠어 유대인들을 평안에 거주하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날을 점령하고 온 지면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을 갖다가 괴멸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에루살렘 성을 둘러가지고 예수님을 그 만왕의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버리고 이제 사탄이 왕노르다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 이 마귀가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가 믿는 성도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태칸 백성이 이스라엘을 없어서 결국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아시는 에루살렘 성을 점령해가지고 사탄이 자기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왕노로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바랑 고기 거느린 그 연합군은 어떻게 되냐 에스엘서 38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공개하던 그들이 어떻게 된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의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요하의 말씀이냐 그러니까 고기 왕이죠 이 사람은 두바랑 고기인데 그 군대를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스라엘 땅을 치러올 때 하나님이 구연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에스겔스는 거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하나님이 나타나리라고 주 요하의 말씀이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 내가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의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큰 지진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일어날 노여움으로 지진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들을 지진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많은 군대를 그 다음에 계속 보겠어요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그러기 전에 어마어마한 지진은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려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보이죠 21절 주 요하의 말씀이냐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들을 칠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이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연합군이 돼가지고 왔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쟁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칼로 죽이고 이런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이는 이런 일을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각 사람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또 전년병과 전년병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죽여요 또 피로 그들을 신원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살륙이 있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쏟아지는 폭우와 엄청난 이번에 중국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고 독일 같은 데도 막 물난리로 천년에 한번 중국에서도 어떤 그런 이번에 홍수 폭우 피해가 있었네 그 다음에 또 큰 우박덩이와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애국당을 심판할 때 엄청난 그 백근이나 되는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우박에 와가지고 사람이 죽고 짐승이 죽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지금 보면 지진과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분쟁이나 싸우다 죽고 전년병과 살륙과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로 이렇게 죽고 그리고 많은 백성의 비를 여기 보면 불구와 유황으로 또 그랬죠 그 다음에 불구와 유황 불구와 유황을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하는 많은 백성의 비를 내리려는데 소동과 국물의 불구와 유황을 내린 것처럼 그렇게 내려가지고 그 많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그 오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진을 공격하고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하고 그리고 에루살렘 성을 보유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이 무리를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해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언제요 천년왕국 후반부에 천년왕국이 끝나갈 때 마귀가 가서 이런 어떤 미혹을 했을 때 거기 미혹된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짓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하신다는 그 다음에 20장 9절에도 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나왔었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다 겠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러니까 불과 유황으로 예수결서의 그들을 멸한다고는 말씀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대적한 나라들을 어떻게 에스겔 3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미 섬의 평안이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요하인 줄 그들이 알 여기 보면 마곡과 미 섬의 평안이 그러니까 이 악한 무리들이 나왔던 그 나라 있죠 그 군대 맞냐 그들의 나라들 그런 나라들 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악한 무리에게 동조했던 나라들까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에스겔 39장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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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일곱 해 동안 불태우려 이제 전쟁에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런 노액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불태우는데 얼마 동안요 병기를 7년 동안 불을 태우는데 7년 동안 얼마나 많이 그런 전쟁 물자와 이런 무기를 가지고 왔겠는가 알겠죠 7년 동안을 불을 태워요 자 그리고 이제 에스겔 39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은 내가 고굴리와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자가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곧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먼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계속 보겠어요 이스라엘 욕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곤란고은에 이스라엘의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곤란고은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때 전쟁을 통해서 곤란고은을 시리아에서 뺏었어요 그런데 이 곤란고은에 거기에 하문곡의 골짜기 통곡의 골짜기라고 해서 거기다가 7개월 동안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매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막혀버려요 거기에 그러니까 전쟁 물자는 그들이 가져갔던 것은 7년 동안 불태우고 시체를 매장하는 데만 7개월 동안 그렇게 7달 동안이나 매장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시는 일이 뭐냐 유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태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보니까 다시 도표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이 놓여가지고 와서 사방에 가서 전세계에 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요 그런데 그들을 미혹해가지고 그들로 뭐를 하게 돼 예수님을 대적하게 하고 성도들을 진을 공격하게 하고 하나님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곡과 마곡이 중심이 돼가지고 두발랑 곡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군대들 전세계에서 군대들을 모아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대인을 공격하려고 이스라엘로 또 많은 성도들의 진을 공격하고 에루살렘 성을 애호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또 분정을 통해서 전년병으로 또 그들이 여러 가지 폭우로 또 우박덩이로 불과 유황으로 해가지고 이들을 멸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들을 살라버렸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군대가 완전히 멸망을 당해가지고 이제 7년 동안 그 전쟁 노행물자를 불태우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7개월 동안 하몽고개골짜기 곤란고원에다가 매장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사탄이 남았잖아요 이 사탄이란 놈을 다시 10절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10절 거기 보면 그들을 미용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랬잖아요 마귀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불과 유황못 지옥에 던져버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짐승이 뭡니까 적그리스도잖아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여기 보면 됐어요 이걸 여기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를 지옥불에 던져버렸었잖아요 예수님이 지상 지림했을래요 근데 이 사탄을 짐승과 거짓 선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있는 지옥불에다가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지옥에 간 짐승과 거짓 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탄은 세세토록 뭐라고 하겠어요 밤낮 괴로움을 받은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은 영혼토록 밤낮 쉴 틈이 없이 조금도 쉴 틈이 없이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는 지금이나 천년한국에서나 다 똑같아요 다시 한 번 그 말씀 도표 천년한국에서 여기서 양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이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백성들을 선대해가지고 하나님이 한 번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럼 이들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왕으로 섬기고 또 여기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에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 크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천년한국에 태어났으니까 다 천국 가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주님이 그래서 사탄을 결박해놨더니 사탄을 풀어놔가지고 시험을 해봐요 진짜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진짜 왕으로 섬기는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이걸 시험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시험을 당하죠 마귀가 지금 세상 임금이니까 계속 우리를 시험해요 미용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이걸 이겨야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요 천년한국에 가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천년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믿음을 지키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보자 여기는 천년한국이잖아요 여기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마귀가 풀어놓으면 사탄을 풀어놓으면 이거에 와서 또 미혹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미혹에 넘어가면 여기 영원한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잖아요 사탄의 편에 서가지고 또 곡과 마귀와 함께 예수님 대적하고 이런 짓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년한국에서도 여기서 어떻게 돼요 사탄을 오해놨을 때 미혹할 때 그 미혹과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겨야 되는 미혹당하지 않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거기서 시험에 믿음의 시험을 올 때 그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끝까지 주를 배반하지 말고 주님 편에 진리 편에 여러분 서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항상 주님 편에 진리 편에 서야 돼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천년한국에서 이거는 이제 정확히 나오지 않았으니까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이 천년한국에 그 이제 성도들은 여기서 왕노르다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백성이 있죠 백성 그런데 이 주의종이나 성도를 천년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자유의지로 있다는 것을 보면 내가 선택하고 내 자유로 뭔가를 결정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로봇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 천년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시 여기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 믿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천년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부활체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 휴거 돼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은 영하는 몸으로 이 사람들은 변화돼가지고 여기 들어가 영성체 이거는 이제 영성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부활체로 돼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사람들은 천사와 같이 이렇게 산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휴거 돼가지고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여기 이들이 성도들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도 이제 여기서 했으면 첫째 부활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 살아있을 주님 안 오시고 우리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 아니면 우리가 여기 휴거 되지 못하면 이때 휴거 돼가지고 영하는 몸으로 변화돼 여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 못 들어간 사람도 있겠지만 들어가가지고 천연한국에 산다 그러면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마귀가 와서 마귀를 놓았는데 마귀가 야 막 예수님을 또 배반하도록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이 마귀의 미혹에 당하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제 어떻게 하실지 그건 자세히 구체적으로 더 안 나왔으니까 한데 마귀가 많은 걸 미혹을 하잖아요 사방에 가서 사방 백성을 미혹한다 근데 거기에 백성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것 같아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메 주님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뭐냐 여러분 지금 여기 사탄이 나오잖아요 여기 사탄 나중에 지옥에 갔네 이 사탄이 원래 누구였습니까 천사장 루시퍼 하나님이 만든 천사 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천사 가장 지혜가 있고 뛰어난 천사예요 근데 이 천사장 루시퍼가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보호자 위에 내가 무뼈를 위해 모든 그런 피조물들 위에 내 보호자를 두고 내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으리라 이런 어떤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나님을 잔양할 수 뛰어난 그런 능력 은사 그리고 지혜 또 하나님이 높은 그런 지위와 또 그런 하나님께서 엄청난 흔해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가 원래는 사탄이가 아니라 천사장이죠 이 천사장 루시퍼가 어떻게 돼요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런 어떤 능력과 지혜와 아름답게 만들어놓고 높은 그런 지위를 주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타락을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심판을 쫓겨나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마귀가 됐죠 사탄이가 그래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수천 년 동안 지금 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지금 지은 받은 지가 한 6천 년 됐으니까 지구의 나이가 6천 년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아니 이 사탄은 그 전부터죠 훨씬 전부터 하늘에서 배반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땅으로 쫓겼는데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죄짓고 달아가고 이런 일을 하다가 결국에 심판받고 멸망의 길로 가죠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어떤 엄청난 축복을 받았거나 능력을 받았거나 은사를 받았거나 무슨 귀한 직분을 받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나 교만한 걸 조심해야 되나 교만 그러잖아요 능력이 없거나 뭐 뛰어나지 못한 건 이런 사람은 교만하려야 교만할 것도 없어 교만해도 누가 안 하지도 않아 그런데 축복을 많이 받았거나 능력을 받았거나 은사를 받았거나 뭐 아름답거나 특별한 뭐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해 그리고 마귀가 여러분 이 천상 루시퍼가 뭘 몰랐어 자기의 분수를 몰랐잖아요 분수를 모르고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겸손하게 교만하고 분수를 모르고 그러다가 어떻게 타악해가지고 뭐가 됐어요 마귀가 됐어 그리고 결국에 버림받고 하나님께 심판받아 지옥에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처음부터 마귀가 사탄이가 아니었잖아요 천사장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듯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받고 지옥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조심해야 돼요 잘될 때 또 능력이나 은사를 받았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어떤 엄청나게 인정을 받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사탄의 전철을 밟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이게 두려운 일이죠 이제 천연왕국 지금 끝에까지 거의 왔는데 좀 아마 여러분이 이 부분들이 좀 어려울 거예요 제가 굉장히 쉽게 지금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계속 도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7년 대활량이 어떻게 되구나 이제 천연왕국이 어떻게 되구나 예수님은 어떻게 제 이름을 하지 뭐 하구나 이게 이제 많이 각인이 됐을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다음 시간에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오늘은 보면 최후의 전쟁이에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 지구상에서 있게 될 가장 마지막 그런 전쟁인데 이 최후의 전쟁을 했다고 하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